1년, 2년이 이끌어 너 잘했어,監督. 숨어. 그레인의 가격은 늘어날 것 같아, 고장마스터. 우리 지원들이 우리 도착으로 가득을 제공해 주니, 너의 도착을 기다리는 중. 좋으니. 유착. 가족의 정성, 경제의 정성, 다 음모야. 이제 그만해. 금방. 너의 질문을 물어보면, 고장마스터는 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만약 2년이 만약에 2년이 걸릴 것 같아. 너 돈 좀 있니? 이제 나 황금상자를 먹으러 가야돼 꼭 먹어야돼 지역탈출 이미 다 죽일만큼 죽여놨기 때문에 야야 벽을 뚫고 들어가면 어떡해 여기 카메라 각도가 왜이래 어디야 여기 X됐습니다 X됐습니다 지금 버그가 걸렸거든요 캐릭터가 지금 벽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버그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젠장 이거 망했어 이거 망했다고 어 됐다 하씨 빠져나왔다 2패자 레벨 2 2패자 레벨 2 이건 악몽이야 이 패자 레벨 2라는 게 뭐지? 지금은 되나? 이게 한 번씩 상자를 안 먹고 아 못 여는 버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되네 역시 안 돼 빠른 이동으로 하자 갈 필요 없네? 바로 앞에 있네 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이 드는 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스킬 지금 찍을 수 있나? 원거리 암살 방어 다섯 개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아홉 개 원거리는 필요 없어 음 나 간다 뭐라 하잖아 쟤가 도끼는 느려서 안 돼 아 사람 많은 거 봐 자 이번 짝은 사람이 반만 줄여도 많겠다 사보자 자 돈이 6천원 넘거든요 이제 무기만 하나 사면 됩니다 어 무기를 날 무기 중에 피해 야 역시 5천원짜리 속도 봐라 속도는 저거 이상 막기가 오 막기 좋은데 이게 25,000원 와 피해 대박 이러니까 다 현질을 하지 와 5천원짜리가 속도가 좀 느린 게 5천원 막기 범위 속도 괜찮은데 와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는 엄청난 가격들 어 이것도 현질이 있어 그나마 이게 지금 젤 라운드 이거 말고 이건 같은 5천원이라도 어 똑같네 어 똑같네 똑같네 25,000원 모으기엔 너무 그래 업그레이드 시 추가 피해 25%거든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1,800원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와 2천원이라니 조금 더 모아서 업그레이드 하자 굶주린 시간 아 저거 돈 아니야? 포인트야? 아 업그레이드는 포인트로 떠야 되는구나 아이씨 그래 포인트로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기본 데미지 자체도 지금 많이 세져가지고 편하게 알려면 현진 지르면 되지 현진은 한 10만원 질러야 될걸 일단 포인트로 이거 동의상 끝나면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추가 피해 25%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? 그녀는 아니지 아니요 그런데 어떤 작은 그레이드를 파티에서 이 날은 오르템리뷰 도트에 있는 곳에 예상됩니다. 거기서 시작할께요 멘님리베크의 어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? 매의 눈 범위 현금 추가 약탈에 현금 추가 약탈 30% HP 1 업그레이드 시 매의 눈 지속시간 10% 매의 눈 범위 체력 자 이거를 업그레이드 좋아 포인트 11500입니다 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슴 가슴 나 이거 입고 있지 업그레이드 1000이면 자 업그레이드 하고 점점 세지는군 야 포인트 좋아 포인트 좋아 허리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게 이거지 기본템으로만 깨보겠어 8500 아 진짜 쓰는건 한순간에구나 상에 벗으면 진짜 개쓰레기 돼 그래서 그래 이렇게 벗으면 개쓰레기 돼 기본 룩이 좀 깔끔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 어세신에게 포대입니다 이거 다 벗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포대가 이게 생명인데 자 그래도 다 됐고 어 이제 무기 너넨 끝났어 이제 엄청 강해졌어 홈마도 성능도 있겠는데 그 아무래도 이 포대 크게 이게 다 장비를 풀템으로 안 맞추면 크게 차이는 없어 무기는 몰라도 이렇게 포대를 많이 좀 하겠지 에이 에이 돌아가자 이리와 아들 이 도둑이 잃어버렸어 어디에 가야해 나 한방에 별 4개 됐어 한 방에 한 방에 업그레이드 쭉 해보니까 자 바지선 자 바지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야 저 따라하는 건 쉽지 않겠는데 자 피키라 여인들이여 자 피키라 얘들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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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바지선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잘 따라가야겠는데 저거 괜히 올라갈 필요가 없었는데 미행이 아니라 저거 내가 더 빨리 가야되나 자 피키라 됐다 히프 2 히프 2 히프 2 히프 2 히프 2 히프 2 히 프라이브 2 히프 2 히프 2 롱롱 디렉 왔어요 여긴 차이점 더러움이 여긴 배송의 잃은 분명히 확실할 수 있을 것 같다. 어... 예스, 매담엄. 일어나! 쟤네들 가려서 잘 안보겠는데 죽어 죽어 아직 안걸렸어 야 위에 있는 애들 걸리면 위에 있는 애들 총을 쓰니까 고장내기 잠깐 나오려고 해야겠다 고장내기 잠깐 나올 때 해야겠다 아가? 잠이 멀어졌다 시간이 지났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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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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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하 이게 참 아하 이게 참 와 들키면 안 돼 이거 오케이 빨리 빨리 쓰러져 빨리 안전하게 탈출해야 된다 조용히 나가면 됩니다 됐나? 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났어요 이거 오면서 다 죽여가지고 가면 돼 끝 간단하네 흠 흠 하 하 흠... 거기서 무슨 일이야? 아 이거 안 풀려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귀찮아가지고 난 뭐 앱 깔고 막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빠른 이동하면 되지 어? 야 빨간색 아래 하나 있구나 뭐야 뭐야 인마 말하지마 이거 내꺼야 얼마나 센지 볼까? 이야 한방 추가패 25%면 이야 한방이구나 한방 칼이 엄청 세졌어 잠을 세 이거 좀 합니다 152군 두 개짜리가 한 300이나 450정도 주고 세 개짜리가 한 1500줄걸? 아 아 1500까지는 안 하겠다 시민 보호하기 신부님 가십시오 제 친구들에게 수리돼가지고요 잠시 실수를 했나 봅니다 아유 차비는 갔다 빌린 돈을 이제 받네 어 잠깐 여기 다리로 가는 게 더 편하겠는데 괜히 내려왔네 지켜오라 빙켜오라 맘 하는지 이야 아 보기 싫어 그냥 보기 싫을 타고 저거? 잘 수 없다고 뒷모습이 맘에 들지 않아? 어? 총을 군중한테 가라 빨리 한숨 자다 일어나면 델다 집에 갈거야 어? 약이 없네? 갈까? 상점이 있구나 약을 살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? 좀 비키비 좀 지나갑시다 아이 참나 소모품 어? 기절폭탄 연막탄 의약품 한개만 사 어딜 와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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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보네 아,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한다 아,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한다 아, 피시버전이지 나 액박 먼저 샀는데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도와줘 도와줘, 도와줘! 도와줘! 그리고 후기까지! 우리 둘이 뭐하는거야, 리셀 그 다음 판이랑 아프리카랑 두 개 캐는 이유가 뭐냐고 그 다음 판이랑 아프리카랑 두 개 캐는 이유가 뭐냐고 이 시간에 당신이 다 지내셨어 네, 이제 내가 내 남편에게 바라봐 이제 내 남편에게 주의하여 네, 네 나도 계속